현대차가 2011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한다. 현대차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올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. 지원서 접수는 현대차 인터넷 채용 홈페이지 http 리크루트. 현대컨 를 통해 진행되며 4년제 정규대학 2012년도 6월 졸업예정자 및 기조력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. 이번 채용은 전략지원, 개발, 플랜트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. 세부 모집 분야는 전략지원 부문의 경영지원, 재경, 해외영업, 해외마케팅상품, 국내영업지원, 국내마케팅서비스 분야 개발 부문의 연구개발, 디자인, 파이로트, 구매 및 부품개발 분야, 플랜트 부문의 플랜트 운영, 플랜트 기술, 품절분야다. 서류 전형 합격자는 10월 중 현대차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, 인적성 검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1차로 핵심역량 면접, 직무역량 면접, 영어 면접, 2차로 임원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. 면접 중에도 본인의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백초 스피치 등의 전형을 통하여 다양한 역량과 경험을 갖춘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. 한편 현대차는 9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서울대치동 크림에서 하반기 자퇴어, 자퇴어, 채용 박람회를 실시한다. 참여자 중 5분 자기 피해 합격자에게는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시 서류 전형에 면접된다. 한국국토정보공사